작년 봄에 발러란트 RGX 발리송을 리뷰했습니다. 관련 슈츠와 리뷰 영상에 큰 관심을 주신 덕분에 해당 제품을 제작한 레옴탕에서 제품을 우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기존 RGX에서 돌리기 더 좋도록 업그레이드한 발리송인데요. 한국으로 직배송이 시작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발리송 가져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옴탕의 발러란트 RGX 발리송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RGX 2.0 발리송이에요. 발러란트 게임 속에서 2.0 버전이 나온 게 아니라 레플리카 소품을 제작하는 레옴탕이라고 하는 메이커에서 출시한 제품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스펙부터 알아봅시다.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했어요. 길이는 펼쳤을 때 24cm, 닫았을 때 13.5cm,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무게는 100g으로 전작보다 75g 가벼워졌습니다. 아연 합금에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바뀌면서 무게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무게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날이 서있지 않은 트레이너 발리송입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와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색상은 레드, 그린, 블루 색상이 있어요. 게임 속에서 알록달록하게 빛이 나는 효과가 있던데 발리송이 LED가 달려서 반짝거리진 않지만 블레이드와 핸들 쪽에 야광 도류가 발려있습니다. 게임처럼 막 밝게 빛나고 그러진 않고요. 야광 기능이 들어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소한 디테일이죠. 역시 가장 큰 차이는 재질이 바뀌면서 가벼워진 점이에요. 전작 대비 약 40%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크게 체감됐습니다. 무게가 줄어드는 만큼 손에 가는 부담도 적어져서 돌리기 더 편안했습니다. RGX 탱 쪽을 보시면 이렇게 툭 튀어나있는 부분과 핸들 쪽에도 튀어나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손가락에 닿을 때마다 찝히기 딱 좋았습니다. 2.0은 튀어나온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더 부드러워졌고 가벼워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됐습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발리송의 무게가 다 다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RGX 2.0이 돌리기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블레이드에 추가로 구멍이 더 뚫리고 애초에 래치가 아예 안 달려있는 래치리스로 변경되었습니다. 핸들도 보다 더 단순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핸들이 아래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두께가 얇아지는 것처럼 화려하고 복잡한 디자인이 실제로 발리송을 돌릴 때 좋지 않거든요. 기존 RGX와 핸들을 비교하면 약간 더 단순해졌죠? 전작보다 단순해진 편인 거지 최대한 게임 속 모습을 가져가려고 한 모습이 보입니다. 게임 속 디자인은 실제로 돌리기 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의 한계가 느껴졌어요. 기존 레옹탕의 RGX 발리송을 돌려봤을 때 묵직한 CCC 발리송을 돌리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 RGX에서 훨씬 가벼워지고 돌리기 좋은 편의성이 조금 추가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디자인적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디자인을 조금씩 보완했어도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블레이드에서 전작과의 차이를 줬으니까 차라리 더 바꾸는 거죠. 탱 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핸들을 더 단순하게 일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밸런스를 좀만 더 조정을 하고 마감 처리도 좀 더 튼글게 바꾸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확실히 기존 RGX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체감되는 만큼 동시에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전작에서도 게임 속 홍보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2.0 또한 충분히 당연히 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레온탕에서 한국으로 직배송이 가능해진 만큼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직배송이 안 돼서 배송 대행지를 썼어야만 했거든요. 그만큼 구매 고민이 좀 되실 텐데요. 장식용으로는 무게감 있는 기존 RGX가 더 좋습니다. 게임 속 모습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놨고 장식용으로는 가벼운 것보다 좀 묵직한 편이 더 좋더라고요. 실제로 게임 속 모션을 따라하면서 연습하면서 돌리기에는 2.0 버전이 더 좋겠네요. 확실히 돌리기 편한 건 더 가벼운 2.0 버전이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평가를 하자면 더 가볍고 돌리기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게임 속 발리송의 디자인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이상 김성배였습니다.